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 강좌는 대장암의 진단과 내시경 치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시경 치료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학의 내과 양동훈 교수라고 합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대장이 그럼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있는 장기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섭취한 음식이 식도 위를 따라서 소장을 쭉 거치면서 다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 이렇게 대변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직장 항문으로 배출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이 이걸 좀 크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프처럼 보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안쪽을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대장암 말씀드리기 전에 대장폴립도 같이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장암은 이런 대장에 생기는 암을 말하고요. 대장폴립은 대장의 안쪽 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혹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혹도 만약에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온다면 결국 이것도 대장폴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대장암이 시작 지점은 대장벽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장벽의 안쪽 표면, 점막이라고 하는 안쪽 표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작은 선종의 형태로 발생했다가 이게 크기가 점점 자라면서 좀 큰 선종이 되고 나중에는 암으로 진행을 해서 더 진행하면 다른 장기까지 전이도 될 수가 있는 병이죠. 이런 대장암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진단하는 방법에는 먼저 대장암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대장폴립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내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직접 장 안쪽을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X-ray 영상이나 아니면 CT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장조형수라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도 한 대변자멸검사는 대장암이 있나 없느냐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검사는 아니지만 대장암이 있을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를 알려줌으로써 대장내시경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정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혈액이 있나 없나만 검출하는 것 외에도 비정상적인 DNA가 있나 없나 보는 대변 DNA 검사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실제로 외래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암이 얼마나 많이 진행했는지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는 검사들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간이나 폐 등에 전이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한 복부 흉부시티를 저희가 찍게 되고 또 직장암이나 혹은 간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는 MRI를 저희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시티라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혈액검사로 종양표지자, CEA라고 하는 종양표지자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장암의 전이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검사는 아니지만 진단 시점에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대장암의 예우가 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장암의 심한 정도를 알려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환자분의 대장암이 몇 개인지를 추정하게 되는데 대장암이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래에서는 환자분들이 내시경이나 CT를 통해서 대장암이 진단되었거나 의심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많이 묻게 되는데 실제로는 병변의 단순한 크기보다도 암이 아래쪽으로 얼마나 파고들었나 침범 깊이가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초록세로 좀 그려놨는데 장 바깥쪽에 임파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흔히 감기 같은 거 앓고 난 다음에 목감기 같은 거 앓고 난 다음에 혹은 앓는 도중에 목에 이렇게 몽올이 같은 게 만져지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몽올이 같은 구조물이 장벽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임파즐이 중요한 이유는 암이 전이가 될 때 이런 임파즐을 혹은 림프즐을 거쳐서 전이하기 때문인데요. 림프즐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변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장기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에 또 전이가 있다면 대장암 4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변기의 대장암 중에서 내식형으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암은 어떤 경우일까요? 장벽 속에 장 안에 이렇게 혹이 있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모식도로 이렇게 그린 건데요. 대장 안쪽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층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는데 이 4개의 층 중에서 점막층이 가장 얕은 층이고요. 두 번째 층이 점막 하층이 됩니다. 내식형으로 기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병변은 이렇게 근육까지 파고들었거나 아니면 근육 이상 침범한 병변은 절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층인 점막 하층에 국한된 대장암이라면 기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암을 떼낼 수 있다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것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데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두 번째 혹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얕게 제가 그려놨고요. 가운데 있는 이 혹은 조금 더 깊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점막 하층이라는 두 번째 층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침범 깊이가 좀 깊은 경우에는 장 바깥쪽 임파절에 전이가 동반될 확률이 약 10% 정도가 되는데 사실 내식형으로 치료하는 것은 장 바깥쪽에 있는 전이병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식형으로 떼어내서 우리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대장암은 이런 림프절 전이 위험이 아주 낮은 점막층이나 아니면 점막 하층 중에서도 좀 얕은 부분까지만 파고든 초기암만 저희가 내식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왜 이런 내식형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 현황 최근 발표된 자료,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도까지의 암 발생자 수를 통계적으로 모아둔 자료인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2017년까지는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이었고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자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라색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장암 발생률이 약간씩 줄어들어서 전체 암 환자 중에서는 대장암이 네 번째로 흔한 암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장암, 내식형 치료의 대상이 되는 조기 대장암의 한 범주에 해당이 되는 상피내암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짙은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피내암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런 조기 대장암을 치료하는데 의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자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암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렸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암이 얕아야 되고 또 전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에서는 전의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전의 위험이 낮아야 될 텐데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뭔가 좀 얌전한 소견들이 보여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걸 다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대장암 연기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아주 너무 크기가 커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물론 수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기, 아까 대장의 얕은 층, 점막 하층 중에서도 또 좀 얕은 쪽에 국한된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떼어내었을 때 조직 검사에서 암의 여러 가지 형태학적인 소견이라든가 좀 특징이 재발 위험이 낮은 양호한 암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떼기 전에 우리가 이 암이 0기인지 1기인지 혹은 좀 더 진행한 2기인지 3기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장암이 몇 개인지 확인 추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사실 제일 확실한 것은 그냥 다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수술로 암이 있는 장도 일부 제거하고 또 임파절, 림프절도 같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내시경에서 보이는 소견으로 간접적으로 암의 깊이를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CTMR 같은 검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내시경 치료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아주 초기의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저희가 1차적으로 반드시 고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우리가 치료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시경 소견입니다. 내시경 자체로 절제가 불가능한 소견이 관찰된다면 당연히 외과 수술 쪽으로 치료 계획을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에 CT를 촬영해서 전의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에서 어떤 소견이 보일 때 절제가 가능할지 추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내시경 의사 중에서도 치료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신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어려워서 직접 시술하면서 조작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장암 혹은 좀 크기가 큰 폴립, 용종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올가미로 절제하는 방법, 그리고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 점막하 방리술이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올가미 절제술은 이렇게 목이 있는 용종 혹을 이런 올가미를 통해서 잡아서 전기를 통과시켜서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점막 절제술은 역시 올가미를 활용하긴 하지만 목이 없거나 목이 짧은 혹에서 혹은 좀 바닥이 넓은 혹에 대해서 식염수를 주입해서 혹이 있는 장벽을 좀 봉곧하게 튀어오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올가미를 잡아서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점막하 방리술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혹 큰 조기 대장암이나 큰 폴립에 대해서 올가미가 아니라 특수한 내시경용 칼을 이용해서 방리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넓은 한 3cm가 넘는 혹이 있는데 점막하층이라는 장벽의 용액을 주입해서 혹을 좀 부풀립니다. 이렇게 부풀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시경용 칼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방리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외래에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외래에서는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넓은 혹이 있으면 마치 회를 뜨듯이 얇게 방리하면서 전체 병변을 절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이 점막하 방리술이라는 술기의 장점은 굉장히 넓은 혹들, 때로는 10cm가 넘는 혹들도 그 깊이가 깊지만 않다면 절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서 전이 가능성이 낮으면서 또 암의 침범 깊이가 얕을 것으로 생각되는 병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조기 대장암을 절제하기 위해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내시경 절제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큰 거를 뗄 수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넓게 깊게 절제하려면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혹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장벽에 이렇게 넓게 붙어있는지 아니면 목이 이렇게 있어서 대롱대롱 달려있는지 이런 혹이 붙어있는 양상 또 예상되는 암의 깊이 그 외에 각 절제법에 따른 장단점 합병증의 위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시경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일단 발견된 폴리비 혹은 발견된 병변이 암으로 추정이 되거나 이미 확진이 된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한 덩어리로 완전하게 절제를 해야지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방법들 중에서도 올가미 절제법이나 점막 절제술은 보통은 2cm가 안 되는 작은 병변이면서 얕은 암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를 사용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목이 있는 조기 암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좀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시술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병변이 좀 넓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깊이 파고든 경우에는 올가미 절제법이나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으로는 떼어낼 수가 없어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렇게 넓은 병변을 회뜨듯이 박리했던 점막화 박리술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큰 병변도 뗄 수 있고 조금 더 깊은 함도 제거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더라도 때로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시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출혈이나 청공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높습니다.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도중에 혹은 절제 직후에 피가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바로 지혈이 가능합니다. 아주 드물게 내시경으로 지혈이 불가능한 대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는 혈관 색전술이나 응급수술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술 중에 피가 나는 것은 저희가 내시경 중에서 그대로 바로 지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절제 후에 귀가하고 난 다음에 혹은 병원에서 입원 관찰하는 도중에 피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를 지연출이라고 합니다. 시술 방법이나 병변의 특징에 따라서 좀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략 한 0.5 내지 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결국 시술하고 난 다음에 변이 마려워서 혹은 설사할 것 같아서 변을 받는데 이렇게 혈변이 나오면 아 이게 안쪽 시술했던 자리에서 피가 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발생을 하고 아주 드물게 2주 후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혈변 외에도 혈변이 배출이 되기 전에도 안쪽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식은 땀이 쫙 나면서 배가 뒤틀리듯이 아픈 통증이 있거나 혹은 어지러움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혹시 아직까지 혈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출혈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의심을 해야 하고요. 이런 혈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혈변의 양상에 따라서 다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지혈술을 저희가 하고 출혈량이 정말 아주 많았던 경우에는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출혈 외에도 청공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염려를 하실 것 같은데 대장의 큰 폴립이나 아니면 조기 대장암을 절제하는 과정 혹은 절제 후에 청공이 생기는 빈도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법 중에서 올가미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반면에 좀 더 넓고 큰 병변을 절제했던 점막하 방리술이라는 방법은 2 내지 10%로 상대적으로 청공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병원, 제 시술 성적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점막하 방리술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점점 좋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사용이 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청공 발생 위험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4년 이후로는 청공 빈도는 저희는 2%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병변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서 발생 위험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만약에 시술 중에 청공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이렇게 봉합용 클립을 이용해서 청공이 생긴 부위를 잘 봉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은 시술 중에 청공이 생긴 경우 이외에 아주 드물지만 1,000에 1명 내지 1,000에 4명 정도 꼴로 지연 청공, 시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서 복통이나 발열을 호소해서 나중에 X-ray나 CT에서 청공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점막화 방리술이라는 방법으로 혹을 떼고 나면 꼭 점막화 방리술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혹 조기 대장암을 떼고 나면 절제면을 잘 관찰해서 청공이 있나 없나를 다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청공이 확인되는 경우는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절제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기 때문에 장벽 깊은 부분에 화상 입은 것 같은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괴사가 되면서 아예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청공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지연 청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 절제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우발증,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좀 잘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시술 직후 관리는 시술 당일부터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 출혈이나 청공 발생에 있나 없나를 입원한 상태에서 관찰하면서 확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가 좀 큰 변변이었던 경우에는 입원 기간을 하루 정도 더 길게 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떼낸 자리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되는 시간이 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출혈의 경우에는 드물지만은 2주 정도 뒤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적어도 한 2주 정도까지는 환자분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변을 보실 때 혹시 혈변이 있나 없나를 계속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외래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환자분들께 여쭤보는 게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댁에서 배가 아프진 않으셨는지 혹은 혈변을 보시진 않으셨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내원 시점까지도 혹시나 출혈이 계속된다면은 그때에는 지혈수를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드물게 저희가 한 10cm 정도 되는 큰 변별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장 자체 파이프 형태로 되어있는 대장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배변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은 잘 보시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떼고 난 다음에 조직검사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절제한 병변 전체의 조직검사를 확인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것만으로 치료를 끝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추가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판정을 해야 하고 만약에 내시경으로 치료한 걸로 치료를 끝낼 수 있는 조직 소견이라면은 추적검사 시기, 그 다음 내시경 혹은 CT가 필요하면 그 다음 CT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절제한 검체의 조직검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시경으로 떼기 전에 저희가 암이 깊은가 깊이지 않은가를 추정은 하고 떼지만 정확한 깊이는 결국 떼낸 검체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측정을 해야 하고요. 또 이런 암의 깊이 외에도 절제되면서 같이 딸려서 나온 혈관 안에 혹시 암세포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소견, 얌전하지 않은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도 바깥쪽 임파절에 전이가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술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뗐다 하더라도 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해결을 못했을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절제 후 조직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절제 전에는 저희가 결국에는 내시경을 보고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대장에 조기암이 있다고 해서 혹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의뢰가 되었고 일단 내시경으로 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모양이어서 절제는 시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경우에는 중심부에 좀 함몰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검사에서 이 부분에서 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환자,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사진인데 내시경 점막화 박리술로 절제했고 다행히 암의 깊이가 얕은 암이었고 5년 동안 저희가 추적관찰했을 때 재발이 없었습니다. 조기대장암, 이렇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범주 내의 조기대장암을 치료했을 때 재발 위험은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고 또 생존율 역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015년도에 논문에 게재했던 데이터이고요. 또 그러면서 치료와 관련되어서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는 수술에 비해서는 내시경 치료가 상대적으로 더 낮고 입원 기간도 당연히 더 짧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기대장암에서는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또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라는 전체 병을 봤을 때 외과 수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내시경 치료하고 수술이 대장암 1기 중에서 좀 얕은 암은 동일한 치료 성적이 있다고 저희 병원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얕은 암에서 조직소견이 좀 나쁜 얌전하지 않은 조직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더라도 추가로 저희가 수술을 권하고 있고 또 1기 중에서 깊은 암 그리고 2기, 3기인 경우에는 수술이 주된 치료가 되어야지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병 자체는 암 자체는 얕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너무 크거나 혹은 암이 붙어있는 바닥 부분이 아주 심한 흉터 변화, 섬유화 변화가 있어서 내시경용 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절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조직검사 결과가 양호하지 않아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외과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드물지만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청궁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대장암이 발생한 위치가 혹시 외과 수술을 받더라도 배변 기능에 큰 영향이 없는 위치라면 환자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환자분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 그냥 용종처럼 폴립처럼 보이는 병변이었는데 절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안쪽을 조금 자세히 관찰했더니 이렇게 함몰이 있었고 이러한 소견은 내시경 절제에 적합하지 않은 소견입니다. 위치가 항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배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였고 내시경 절제는 불가능한 병변이었기 때문에 환자분께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 판단과 달리 그래서 이런 절제 불가능한 소견 때문에 수술을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외과 수술을 했더니만은 예상과 다르게 대장암 3기가 나왔습니다. 내시경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병기였고 수술 후 항암치료까지 시행을 하고 지금 완치된 상태입니다. 조기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인 진료 과정을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 외래, 소아계 낙과 외래로 오시게 되면 가지고 오신 자료, 내시경 자료, 조직검사 결과지, CT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 특히 가지고 오신 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병변인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정지된 영상만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직접 내시경으로 관찰하면서 재평가를 해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오신 자료만으로도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니까 대장항문외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고요.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거나 혹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입원하시게 되면 시술 중 내시경 소견을 바탕으로 절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역시 조금 전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내시경 치료가 부적합하다면 외과로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하게 되고 만약에 내시경 치료가 적합하다면 일단 절제를 하고 퇴원하셨다가 퇴원 후 외래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만약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면 다시 외과로 의뢰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조기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초기암이라 하더라도 소화기내과와 외과의 상호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병원이 그런 시스템에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자신하는데요.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먼저 받았는데 대장암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외과로 먼저 환자분께서 가셨고요. 외과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니까 변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소화기내과에서 혹시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다면 별다른 합병점 없이 절제가 가능하다면 더 효과적인 치료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가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소화기내과로 다시 환자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제가 외래에서는 내시경 절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함몰이 또 있어서 조직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추가로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외래에서는 바로 결정은 하지 못하시고 일단은 내시경으로 절제를 했다가 다시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럴 바에야는 바로 그냥 수술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입원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을 했고요. 외과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을 만나셔서 수술에 따르는 합병점의 위험성이라든가 수술할 때 환자분이 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하신 뒤에 환자분께서 그렇다면은 내시경 절제를 먼저 시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잘 절제를 했고 다행히 대장암 1기에 해당되는 얕은 점막 하층 암으로 나와서 절제 후 지금 거의 3년이 되었는데 추적관찰한 내시경에서도 깨끗하게 떼는 자리가 잘 암으로 있고 CT에서도 재발 소견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반대로 소아기 내과에서 외과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인데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오신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은 암이 아니거나 혹은 암이라 하더라도 아주 얕은 암에 해당되는 내시경 소견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내시경으로 먼저 절제를 시도하기 위해서 제가 시술을 들어갔는데 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뒷부분이 외부 사진에 없었습니다. 이 뒷부분을 제가 절제 전에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암에 해당되는 내시경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병변은 내시경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절제를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로 수술을 할 것이 분명해서 제가 다시 외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대장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절제를 해주셨고 상당히 깊이가 깊은 점막 하층 암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임파절 전의는 동반되지 않아서 대장암 1기 상태로 수술만으로 완치가 된 사례입니다. 오늘 조기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 대장암의 치료는 이렇듯이 소아기내과 의사가 치료 자체를 담당하긴 하지만 결정하는 과정이나 치료 후 추가 치료 필요성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서 대장 항문외과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환자분께 저희가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에 내시경 소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절제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시는 저희 병원 병리과 선생님들과 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보조적인 역할이 굉장히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기 대장암이라고 예상하고 치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3기암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역시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